원어는 라틴어에 보면 오리기나티오 라고 합니다 여성형 명사입니다 오리오르라는 탄령자동사 현재 명령법 접속법, 종속법 반과거 제3사활용 절대용법 탈격 가치의 중요성 사격 탈격 여기서 이래 됐어요 탄령자동사니까 원어는 탄령자동사니까 원어는 누구에게나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? 갈 수가 있어요 어떤 뜻이냐 창시자의 원본과 일치하는 사본 이런 뜻이에요 출처 유래 시초 원천 원인 그러니까 하나님 원전 보면 원인이 다 나오잖아요 내가 잘못한 원인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원인이냐 하나님은 흠결이 없는 분이라 나한테 찾아야 돼요 나한테 찾아야 돼요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의 friendship 하나님의 любов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